구는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를 찾아오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반려식물 클리닉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반려식물 클리닉 찾아가는 서비스는 14개 동을 직접 찾아가 분갈이, 병해충관리, 식물관리 요령 상담과 반려식물 나눔 등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14개 동별 주요 거점에서 상반기 9회, 하반기 5회, 총 14회 진행되며 서울시민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5월 17일에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이 이문이동 반려식물 클리닉 찾아가는 서비스를 찾아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를 홍보하고 분갈이 도우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각 동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반려식물 클리닉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반려식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식물 기르는 기술이 필요한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